자아 또 한 챕터 끝난 것 같구요 수요일 오전 11시 3분 다시 에단이죠 그러고 보니까 에단도 바이오하자드 그 거기 거기 나오는 또 남자 주인공 이름도 에단 아니에요 공포게임 배우 이름들이 다 돌려먹기 하고 있네 아 여기로 가라 그래서 션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긴 하네 션은 좀 끊어져서 하지만 그는 살아있어 내가 그곳에 도와 드릴거에요 죄송합니다 어 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잘 봤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차를... 차를... 헤이, 너는 꽤 소중한 사람이네 차가 여기 2년이나 있었대요 매달 시운전도 해보고 타이어와 배터리를 점검했대요 이 사람 어디로 갔어? 지하 3층이 어디야? 어이구 채미지님 감사합니다 2천원 상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그냥 영화 보는거네 완전히 진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막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막 패드가 막 흔들려요 막 아 이게 바로 신세계 뾱 저기있다 흐흐흐흐흐흐 나랑 똑같이 찾네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어디다 세어난지 모르면 이렇게 뾱뾱이를 계속 누르면서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뾱 뾱 뾱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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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니면 됩니다 뾱뾱 뾱 뾱 뾱 뾱 뾱 뾱 뾱 뾱 뾱 어 차 좋은데? 뾱 뾱 차가 여기 2년이나 세워져 있었대요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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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우회전입니다 징하네 아우 징하다 다음 교차로에서 차회전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다가 첫번째 체육으로 나가십시오 어? 뭔가 이상해 어디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용기를 보일 수 있나요? 뭐야 내비에 이런게 왜 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5마의 구간 동안 도로를 역주행하래 5분 내에 도착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헐 게임을 시작하지야 쇼누 구하기위사 쇼누 구하기위사 쇼누 구하기위사 쇼누 구하기위사 쇼누 구하기위사 쇼누 구하기위사 와아 역주행으로 5분 안에서 도착하래 오우 오마이갓트 했는대 먹적지까지 4마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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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 오 오 오 오 으하하는 직선ator 아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윽 오 비켰어 비켰어 경찰이다 예 송수아님 들어가세요 오 노노노노노노노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경찰 따돌렸어 마다 timing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노노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뭐 어쩌라고 화면을 누르십시오 들어갑니다 phere dps 내부에 열쇠가 있습니다 오우... 진짜... 이거 이제 거꾸로 보이니까 이게 거꾸로 해야되서 방향이 헷갈리잖아 아 징하네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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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이제 나가 나가 빨리 나갑시다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나가 나가 이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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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겠지 이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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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고통받는구만 아들 찾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고통을 받겠죠? 우수한 운전자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죠 자 우리 여기서 잠시 쉬고 화장실들 다녀오시고 저 화장실 갔다가 물떠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수요일 3시 15분 PM 세미지님 들어가세요 이 여자가 아까 그 여자죠? 꿈꾼 여자 아 슈발 꿈 그 여자죠 저는 숨어있어요 잠시만요 러셉션 여기 페이지였나? 10년 전 션 마르스가 저녁에 빠져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오 왓섭 요오 안녕 아가씨 뭘 도와드릴까요 당해주세요 얼마든지요 숙박회를 작성해줘요 어 느끼한데 메디슨 페이지 27세 비혼 얼마나 오래 묵으실 예정입니까 페이지양 아직 모르겠어요 201호요 마지막 층 계단은 안틀 오른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가는거 같습니다 하하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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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호 좌석 5 100인데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어딨어 이 나 저쪽에 있나 예, 파랭이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계단 어딨어? 200km씩 올라가는 계단 저기 있다 200km 딱 있네 어, 에단 여행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심해?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앰부윤드 불러요 앰부윤드 불러요 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저를 제 방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207호입니다 207호 내 업무가 아무것도 없지 그냥 그들한테 말해 주세요 여기 있어있어요? 어흐 camino 경찰한테 지금 추격을 당했던 상황이라 괜히 가면 잡힐까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일단 병원을 가면 치료받아야 되니까 입원해야 되니까 지금 아들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거고 정말 저 아닌 모양이다. 도사한테 볼 수 있어야 돼 ... 한, 한, 한 두개 힘이 안 돼 ibilities 헉... 근데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 너의 머리가 죽어. 깜짝이야. 얘가 불가능해. 내가 그냥 걷는 게임방송을 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들의 결과를 제거해야 돼. 내가 먼저 도와줄게,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해. 약 약은 약은 화장실에 있는 건가 열봉이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주면 되는거야? 여기, 이거 가져가세요 좀 좋은데 그게 뭐예요? 항알베이티 항알베이티? 저는 의료가 없지만 안전한 뼈에 질 수 있는 위험이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또 다른 게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와서 궁금해하는 것도 좀 그런데요 이번엔 이번주는 왜 매일 게임방송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번주에 계속 게임방송 한다고 공지를 계속 해드렸었습니다 잠깐 나 지금 아 대화를 못들었어 지금 뭐해야 되는 상황이죠 나 지금 갑자기 집중이 안 됐어요 약을 잘못 가져온 건가 내가 지금 아 다른 약과 꼴이요 이건 고혈환자용이고 진통제 유튜브는 공지하는 게 없죠 공지 기능이 없어요 유튜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못들었어 또 아 설과상 소독 진통제 달라며 진통제 진통제라며 이번주 토요일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방송 공지를 방송 중에 또 해요 신통제 어딨어 신통제 어딨어 그래서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공지하고요 유튜브는 따로 공지 기능이 없어서 제가 원래 방송을 하는 날인데 쉬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기면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공지를 할 때가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활동을 제가 많이는 안 해도 혹시나 페이스북 쓰시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놓고 계시면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뭐 갖고 오라고 그랬어 방금 찰과상 이건가 소독 소독 너의梅을 막아 드러면 자problem 이것이 조금 sık을 수 Berks covers 그쵸 감안해 너도 ключ 삼시 오케이, 그럼요. 아, 아저씨한테 지극정성이네요. 박예주의자, 도와줘요. 훔쳐본다, 훔쳐본다. 계속 말을 하세요. 아, 메디슨. 호텔에 있는 것인가? 아니, 저는 이곳에 계산합니다. 저는 혈액형 인사미리아에서 고통을 받았고 호텔에 있는 곳에 그냥 잠을 못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님한테 지금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런 질문이 게임을 할 때마다 왜 게임하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내가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드네요 지금 일요일부터 쭉 게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게임 방송을 할 때마다 켤 때마다 왜 게임하냐고 물어보셔서 사람들이 또 훔쳐본다 또 훔쳐본다 아니야 알림 안 온다고 계속 오실 필요는 없죠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유튜브는 영상으로 공지 올리는 것도 그것도 좀 애매해요 지금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케이 빨리 유튜브 자체의 뭔가 그런 커뮤니티 공지 게시판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 이승 천 보는 분이 질문하시면 상관없어요 천 보는 분이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시나 보다 했는데 하는데 보통 이제 좀 많이 자주 오시는 분이 질문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모르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모르면 질문할 수는 있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분은 자주 오셨던 분인데 질문한다는 거는 평소에 별로 관심있게 얘기를 안 들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것밖에 안 되거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음 맞아요 이브님 맞아요 이사가는 것 때문에 바빠서 콘텐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는 쭉 게임 방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예 베베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김재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거 같아요 그냥 공지 올려도 꼭 또 물어보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꼭 분명히 코님 뒤에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공지 올려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봐요 안 보고 꼭 와서 물어봐 직접 직접 듣고 싶은 거지 난 공지 따윈 보지 않아 니가 직접 말해줘 우정장님 슈발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몇 번째였어 누군가를 죽인 게 처음이야 처음엔 누구나 힘들지 그리고 익숙하게 되는 거고 섬님 글을 박으세요 맨 위에 작은 문구로요 그러면 게임 이게 지금 녹화되는데 나중에 게임 올리면 그 맨 위에 그 문구 박힌 게 계속 편집본에도 계속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뭐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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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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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는디 오호호! 오호호우 갑자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어흐 그렇지! 잡은 게 아니었어? 미친데 트위스트를 추냐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디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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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 왜 여기로 못가나? 더이상? 어디간거야? 어디간거야? 예 라이안나님 죽으세요 잘자요 좋은 꿈 꾸세요 오잇!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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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잇! 허잇! 허잇! 으쌰! 으쌰! 으쌰쌰! 흐쌰! 흐쌰! 하아... 인지왔어 이씨! 인지왔어 인지왔어 그 외국은 마트에서 살아있는 닭 파나봐요 으흥흥 Gardtil지 ums 하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